오, 줄 많이 섰네요. 무슨 일인고 하니 한 식당을 향해 늘어선 웨이팅 줄인데요. 우와, 안 보여, 안 보여. 여기가 원래 유명해요? 유명해요? 아... 저도 온 거예요. 아... 줄이 안 줄고 있네요, 그대로네요, 그런데. 아, 줄이 안 줄어요? 네. 글쎄 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인구의 웨이팅. 장 피디도 동참했는데요. 과연 이곳은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줄 서서 먹는 맛집의 메뉴는 도다리쑥국. 봄이면 도다리쑥국이죠. 보동통 살이 가득 오른 봄도다리와 짙은 향이 일품인 태풍 맞고 자란 통영쑥의 만남인데요. 산과 바다를 대표하는 도매의 전력 쑥과 도다리. 찰떡궁합 도다리쑥국은 통영의 대표 별미로 손꼽힙니다. 색이 진짜 예뻐요. 봄 기운을 듬뿍 담아낸 그 맛이 난리가 됩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 진짜 느껴져요. 봄격 먹방에 나선 장 피디. 어쩐지 혼밥인데 혼밥 같지 않은 이런 이분이 드는데요. 뜨거운 시선을 따라 고기를 돌려보는 장 피디. 느껴지죠, 시선이?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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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하네. 통영 횟수. 존재감 어필 확실하네. 밥을 딱 올리고. 아,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밥을 딱 올리고. 밥을 딱 올리고. 밥을 딱 올리고. 뭐야. 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도다리 살이 너무 힘들어서 입에 넣지 마자. 봄철 별미 도다리쑥국. 혼밥인 듯 혼밥 아니게 잘 먹고 갑니다. 한 그릇 먹으면 봄 기운이 쑥쑥 오르는 통영 대표 별미. 도다리쑥국 맛집.